안녕하세요. 발레테라핏입니다. 오늘은 12분동안 가장 빠르게 뱃살 돗대고 11자 복근도 만드는 운동을 준비했어요. 총 9동작 30초 운동하고 10초 휴식하며 2세트 반복할게요. 선명한 11자 복근 만들 준비 되셨나요? 그럼 음악과 함께 바로 시작해볼게요. 뮤직 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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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